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travelers!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여행 코치 아쉴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표현들은 무엇이냐면요. 자, 먼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여행 영어 무작정 따라하기를 한번 펼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 제 목소리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아주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표현만 잘 모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표현이 아주 쉽지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오늘 표현은 Just 어머, 그것뿐이야? Just! 시작한 애들 한번 해볼 건데 Just라는 건 그냥 단지 이것만이요라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해요. 아니면 뭐뭐뭐만 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하실 때 앞에 Just란 부분을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표현 제가 교재에서 네 문장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엄청난 표현이니까 먼저 쭉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자, Are you guys ready?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첫 번째 자, 패턴 넘버 3입니다. 자, Just sightseeing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음, 아마도 자, What's a purpose of your trip? 어? 여행 목적이 어떤 거세요? 라고 나온다면 Just sightseeing 자, Everyone repeat after me 어떻게 한다고요? Just sightseeing 따라하고 계신 거죠?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 이유가 우리말은 A, A, E, O, U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애기를 할 때 애기지만 애기 영어는 F이 아니라 Apple L가 아니라 Apple 훨씬 입을 크게 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크게 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발음을 저처럼 명품 발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실게요. 저 그냥 관광하러 왔어요. 자, 여러분 차례 자, 시작 잘하셨어요. Just sightseeing 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현 자, 두 번째 공부해 볼 표현은 무엇이냐면 Just를 붙여서 예를 들어 그냥 저는 친구 방문하려고요. 그래서 저 친구 그냥 방문하려고요. 방문한다는 표현은 Just visiting 자, 그래서 저 친구 방문하려고요 가 뭐냐면 Just visiting Just visiting my friend 자, 여러분 Everyone repeat after me Just visiting my 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만약에 가족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가족을 방문하시는 목적이라면 Just visiting my family Just visiting my family Just visiting my family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저 그냥 친구 방문하는 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 보실게요. 잘하셨어요. 오늘 건 되게 쉽죠, 여러분?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해 볼 건 뭐냐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So, how long will you stay? How long will you stay with us? 예를 들자면 호텔에서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혹은 How long will you stay in Australia? How long will you stay in Spain? 여기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 두 가지로 한번 배워 볼게요. 책에 있는 표현들 첫 번째 우리 그냥 한 이틀 정도요. Just two days 이틀 정도요. Just two days 이틀 정도요. Just를 조금 더 강조해서 그냥 이틀 정도요. 단지 이틀만 머물 거예요. 라는 부분을 Just를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호텔에 가서 그냥 저 오늘 밤만 묵을래요. 라고 워크인으로 가신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만 묵을래요. 라고 하신다면 Just tonight Just tonight 오늘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공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입국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자, 여행의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자리에 관광하려고요. Just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친구 방문하려고요. Just visiting my friend. 답변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How long will you stay with us? 얼마 정도 머무실 건가요? 자, 오늘 밤만 Just tonight 아니면 이틀 정도요? Just today's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딱 하나만 알려드리면 2박 3일 1박 2일 1박 2일 갑자기 TV 프로가 생각나는데 영어랑 우리말과 다른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박 2일에서 나이 땀에 대일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할 땐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1박 2일 할 때랑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Today's one night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고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그냥 Today's Today's one night Today's one night 아셨죠, 여러분? 1박 2일 할 때 2박 2일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 영어랑 우리말은 다르니까 그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표현 Just 그랬던 표현들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리니까 따라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Just I sing 두 번째 Just visiting my friend 세 번째 Just today's 네 번째 Just tonight 자, 오늘 배웠던 표현 Just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알고 보면 쓸데 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걸 얘기해드리는 애슐리입니다. 사실 제가 여행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 드렸지만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얘기해볼 게 뭐냐면 레스토랑에 가서 뭔가를 주문을 할 때 아마 주문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되게 싫거나 뭔가 이건 빼주세요. 이건 넣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요새 어떤 음식에 굉장히 into it 했냐면 어떤 거 into 했냐면 저는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아, 고수는 좀 힘들더라고요. 넣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국물 맛이 싫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현지에 가서 뭔가 자, 고수 빼주세요. 고수는 말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드시지 말고 싫은 부분이 있거나 만약에 음식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 빼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뭔가를 빼주세요. 이런 부분을 hold. hold, hold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just란 표현을 붙여서 자, 여러분 고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coriander 고수씨라는 분들 외우셔야 돼요. 먼저 이건 꼭 중요해요. just hold coriander, please 여러분 뒤에 please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just hold coriander, please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수가 뭐라고요? coriander 이렇게 just hold coriander, pleas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코리앤더는 빼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건 hold 한다라는 거 만약에 또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못 먹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나는 채식주의자라던가 식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럴 때 여러분이 돼지고기 빼주세요. just hold the pork, please just hold the pork, please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건 빼주세요. hold라는 동작 얘를 잡고 있어주세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점에,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이거 빼주세요 얘기하시면 훨씬 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뭐 만약에 반대로 이거 하나 더 덧붙여주세요. 이거 좀 넣어주실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just hold 라는 부분 말고 just add 자, 오늘 중요한 동작 hold 잡아주라 add 붙여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붙이란 부분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주문을 일단 했어요. 저는 좀 많이 먹으니까 먼저 샐러드랑 이런 거랑 주문을 했는데 난 샐러드만 갖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메인도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음료도 또 필요할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just add lemon chicken please just add lemon chicken please 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can I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해갈수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은 더 많아지고 다채로워져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신다? hold add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도 우리가 그냥 설탕 하나 더 주세요.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can I add one more coffee 아니면 can I add 어떤 거 milk please add milk please 우유 좀 넣어주실래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can I just 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게 뭐가 있을까 고수 전 조금 오이도 좀 안 좋아하네요. 오이 네 오이 영어로 뭐라 할까 여러분 cucumber 너무 제위주죠 여러분 제가 막 편시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meat lover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아침에도 소세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cucumber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었냐면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just hold the cucumber pleas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빼주세요 라는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신 다음에 꼭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던 건데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갔더니 사실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무슨 breakfast 무슨 무슨 breakfas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어떤 메뉴가 있었냐면 continental breakfast american breakfast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림 보고 막 이런 거 주세요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뭐 룸 서비스를 시키시거나 했을 때 그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continental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유럽식으로 찬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찬 거 찬 거만 근데 이제 american breakfast 라고 할 때는 좀 따뜻한 애들이 들어가서 뭐 오믈렛이라던가 이런 식의 부분들이 따뜻한 부분들이 뭔가 추가됐을 때 american breakfast 라고 불러요. 가격은 american breakfast 가 일반적으로 좀 더 더 비싸겠죠. 거기서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니까 이해하셨죠. 이건 뭐 레스토랑마 다르긴 한데 찬 거 뜨거운 거 부분이라는 거 cold breakfast 아니면 hot breakfast 이렇게 여러분이 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기억하시면 어떤 거다 continental breakfast american breakfas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은 분명 뭐 오믈렛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인킥도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냐 뜨거우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shall we have brunch together everyone? 다음에 그럼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같이 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 만나러 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everyone enjoy your trip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